승리가 왔노라.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. 말해보아라. 군주님께 충성을. 나의 의지는 강철과도 같다. 약정은 곧 죽음이다. 기사단에게 말재주가 있다면 탈다님에겐 검이 있다. 선택받은 자가 되기 전에 우리는 벼려진 자였다. 그 무엇도 우릴 부술 수 없었지. 우리는 설계하고 제작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. 약한 자들이 우리에게 무기와 함선을 공급해 주니까. 함선 조정은 검을 휘두르는 것과 다를 게 없다. 난 이 함선 계기판에 있는 모든 버튼을 꿰고 있지. 이거 하나만 빼고. 무슨 짓이냐! 그만! 이 지긋지긋한 소리를 멈춰라! 안 그러면 다 귀없는 수가 있다! 조용히 하다구! 이제 됐네. 너도 잘 들어라. 내가 네 진짜 무선이 아니라 해도 넌 내 말에 복종해야 돼. 얼간이들은 딱 질색이다. 하고 싶은 말이라도 너가 넌 내 말에 복종해야 돼. 너가 너무 필요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